이맘때 어르신들 외출하실 때 이거 조심하세요라는 얘기 많이들 하거든요. 그게 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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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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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주머니에 손 넣고 하면 또.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된다. 보기만 해도 정말 제가 아픕니다. 근데요, 이런 낙상으로 인해서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여주세요. 오늘의 주제, 넘어졌는데 사망까지 낙상의 경고. 아니, 사실 이거 화면에서 본 것처럼 빙방길에서 자주자주 저렇게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렇게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지거나 허리를 삐끗하는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망까지 갈 수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낙상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83만여 명이라든가. 83만여 명? 네. 교통사고에 이어서 노인 사고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졌는데 사망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낙상이 무섭냐면 학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넘어지면서 뇌 손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골절이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척추에 압박 골절이라든지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걷지를 못하니까 오랜 기간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누워 있게 되면 근육이 빠르게 손실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학병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시던 분이 불과 몇 달 만에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보면 아마도 낙상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